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2.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3.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4.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5.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요한 게시록을 강의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실 요한 게시록은 2011년도에 카자흐스탄 저희 알마타 교회에서 12월 달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 연속으로 요한 게시록을 강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요한 게시록을 전했지만은 지금 벌써 13년, 12년이 흐른 이 지점에 다시 요한 게시록을 강의하려고 하니까 역시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아도 할 것입니다. 요한 게시록은 게시의 책입니다. 그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게시적으로 적어놓았는데 그 안에는 많은 상징과 많은 상징적 사건들이 기록돼 있고 또 시간적으로 앞과 뒤를 오가면서 어떤 것은 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은 멀리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게시록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이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의 지성과 논리만 가지고 이것을 해석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요한 게시록이 우리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내용들을 조심스럽게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때문에 12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이 요한 게시록을 이제 비디오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기도하면서 정말 마음과 중심을 다해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내용을 설명해 나갈 것입니다. 본문 중심이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의 이론을 생각하기보다는 성경 자체가 말하는 것을 또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게시록까지 그 안에 특별히 예언서를 통해서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수많은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방법으로 요한 게시록을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 게시록은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무천년설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각 교단들마다 또 신앙의 색깔에 따라서 다양한 이 이론들을 택하여서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반박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말세에 관한 예언을 담은 스가레스와 다니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양한 성경들을 연구하고 강의해 본 경험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약 6년간 또 홀리랜드 유니버시티에서 실천신학을 가르치본 그곳에 살아본 경험을 가지고 이 요한 게시록을 유대인의 관점도 보면서 이방인의 관점도 보면서 성경 전체를 비추어서 이 요한 게시록을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해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은 아직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신다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에 가까운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 게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고 서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은 게시록은 어떤 책인가 하는 전반적인 특별히 요한 게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일은 요한 게시록의 책의 구조를 알아야만 요한 게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서론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더 전반적인 요한 게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요한 게시록에 쓰여진 그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그 구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쓰여졌는가 물론 편지이지요. 편지이지만은 그 편지 안에 담겨진 그 구조들이 있습니다. 단락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사실 요한 게시록이 큰 그림으로서는 이해할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2,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요한의 게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일을 보여주신 것이 게시라는 것입니다.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역사에 관한 모든 게시는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 게시록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 게시록의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이 게시록을 받았을 때 그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잠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적은 것이지 마지막 때 저 먼 미래에 종말의 심판에 가한 건 아니지 않았냐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 게시록은 마지막 인류의 종말의 때에 있어날 심판과 사단과 마귀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단과 마귀를 심판하시는 일과 여러 가지 일들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과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적어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인간의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종말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종말까지 일어날 일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역사의 게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요한이 본 하나님의 게시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생각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는 게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이유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심판과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게시록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걸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오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천사를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1장 전체를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바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지형적으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남서쪽에 있는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마치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형태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게 되는데 그 교회의 일곱 가지 유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교회는 책망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면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라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는 우리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인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평신도들도 이 책을 읽으면서 말세에 대한 경성된 마음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한계시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아무튼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할 때 이 종들은 바로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적은 글이다. 말세 교회의 다양한 모습을 지도자들이 알고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 유한계시로 올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다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유한의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깝다. 이 말은 종말의 때가 가깝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취난 이후부터 사실은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메시아는 세상 끝에 온다고 했는데 그 세상 끝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렘의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그때부터 종말은 이미 종말의 시간표는 땡 시한폭탄은 재깍재깍재깍재깍재깍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000년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언제 끝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종말의 종말에 종말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이 서신서인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봉독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봉독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의미를 파악하면서 한 단락 단락을 읽을 때 바로 읽을 때 바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을 듣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주 실제적으로 확 와닿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도 설명하지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황제의 숭배 사상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도로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께만 숭배하고 경배하는데 황제에게 사람에게 경배하라고 하니까 안 하게 되죠.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핍박의 상황 속에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든 상징적인 내용과 전하고 있는 말세적인 메시지가 그들에게 확 와닿았을 것입니다. 읽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죠. 듣는 자도 복됐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단락 단락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리드가 그 앞에서 읽을 때 듣는 자의 마음 속에 깨달음이 임하게 되어지고 경성함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들의 삶의 회개와 함께 삶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켜서 혹시 지금 이것이 이 성경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가 아닌가 하고 그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책이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이것도 놓쳐버리고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계시를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어쩌면 새벽기도 참석하지 않고 또 매일매일 성경을 여러분이 연구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세 일어날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저의 계시가 아니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시의 해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인 요한계시록을 한번 아주 쉽게 해석해 보면 잘 들으세요. 나중에도 내일 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아주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은 오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1장에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지금 딱 하늘 보좌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에 들어가면 그분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시다. 성도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머리 되신다. 그 다음 4장 5장으로 넘어간 천국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 5절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보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장부터 18장까지는 역사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대시고 그리고 나팔 심판을 주고 대접 심판을 부어넣고 이 세 가지의 종류의 심판을 통해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마지막 19장부터 22장까지는 이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천국에서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 역사의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는 수신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종말이 있습니까? 종말 이후에는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계시록 하나에 완전히 쏟아 넣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믿는 성도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게 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역사에 대한 관점을 지니게 되어지고 오늘날이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 그리고 성도들이 관점을 가지고 역사에 대한 개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눈이 관점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인생의 미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관점이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지금 1절, 2절, 3절의 강의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것이고 이제 서론 부분을 조금 만져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헬라 원문을 따라서. 왜냐하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정거를 통해서 받은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역사상을 통해서 몰몬교라든가 또 혹은 요하의 정의라든가 이런 모든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가운데 이 성경 이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거 이외에 구약과 신약의 정거 이외에 다른 예언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의 예언이죠. 어디선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 요한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신적 기원을 가진다. 신빙성이 있다. 믿을 만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물론 요한이죠. 어떤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약 90세가 되어서 반모숨에 유배를 가게 됩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요한은 이 반모숨에 유배를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직접 한번 가봤습니다. 정말 아주 척박한 곳이고 아주 조그만 섬입니다. 그곳에 유배되어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록연대는 언제 이 요한계시록을 적을 것인가 하는 것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로마 제국 10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시대에 도미티서 황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AD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가 되었는데 그때 반모숨으로 유배를 당한 사도 요한이 그의 인생의 말기에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기라고 할 때 아마도 AD 95년에서 96년 사이에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의 황제의 마지막 집정기간 중에 쓰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을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럼 왜 요한계시록을 썼는가 하는 그 요한계시록을 쓴 세 가지의 중요한 동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서러운 부분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필 동기. 사람이 책을 쓸 때마다 그 색을 쓴 동기가 있는 법입니다. 편지를 썼다면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썹니다. 안부 내용도 적지만 그 안에 적힌 내용의 핵심은 그 사람이 이 편지를 쓴 이유 동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게시를 통해서 받은 것을 전달할 때 동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 게시의 글을 전달하고자 한 동기가 있습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을까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게시의 말씀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동기는 로마 제국에서 이제 막 시작되어진 기독교에 대한 핍박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됩니다. 핍박당하는 선거들에게 너희들 지금 이 핍박에 집중하지 말고 이 핍박을 지나가면서 마지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선에 대한 상 주시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위로의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도들이 활동하던 총의 시절에는 핍박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로마 제국의 각 도시에 각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후 64년 때부터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첫 번째 핍박이 시작되어지고 그 후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 10대 황제를 지나던 도미티아노스 황제 때부터 황제를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본격적인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핍박은 주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측령으로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국교로 받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년 이상 기독교는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0년 말이 200년이지 지금 2023년이니까 200년이면 1800년대부터 기독교의 핍박이 200년간 계속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핍박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직장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잡히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감옥에 갇혀서 평생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노예의 신분으로 전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기독교인이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그런 핍박의 시대를 진행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시간표를 그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매우 중요한 책이고 주님은 그 사실 때문에 핍박당하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에 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주신 동기는 세속주의 때문입니다. 로마가 제국화되어 자기 시작하면서 점점 세속주의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아는 대로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지진으로 멸망하고 특별히 내부적으로 부패해서 멸망합니다. 제가 로마가 지진으로 멸망한 그 장소를 찾아가 보니까요. 그때의 유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창녀들의 촌이 얼마나 대도시를 이루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창녀도 1급, 2급, 3급, 4급 나누어 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타락했는지 로마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로마의 유적지를 가보면 거기에 항상 유명한 것이 뭡니까? 사우나죠. 사우나라는 것은 항상 그곳에 한창 성적인 타락과 연관되어 있는 곳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이전 수천 년 전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그 사회가 완전히 세속화되어졌다는 게 물질주의, 출세주의, 그리고 성적인 모든 타락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달하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카도시, 구별되어진 거룩함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원한 것입니다. 이런 세속주의 때, 점점 세속주의에 빠져들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영적 민감성이 사라집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상이 아주 강했고 사도 바울도 곧 주님이 재림할 것으로 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건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교리에 불과한 거야. 재림은 이미 지나갔는지도 몰라. 아니야 재림은 아예 없을 거야. 그리고 주님이 재림해도 한참 뒤에 오실 거야.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편리대로 해석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의 모습은 세속화로 말미암아 영성을 다상실하고 재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없는 그런 마치 신랑이 올 때까지 잠들어 있고 심지어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지 않는 이 미련한 다섯천여와 같은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에 글을 주면서 이 책을 읽어라. 읽는 자가 복되고 듣는 자들이 복되고 이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동기는 이단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진리와 개시는 성령의 감동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인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지식으로 복음을 잘못 해석하거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장기의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이들은 주로 이 복음의 기초인 믿음을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 복음의 기초를 막 뒤흔들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신성과 인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논리적으로 해석하다가 결국은 잘못된 이단 말을 전하기도 하고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인간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은영적인 죽음이었지 실제의 죽음이 아니었다고 한 사람도 있고 육체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환영이 나타나서 이런 일이 난 것이다고 말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때 일어날 거짓은 자와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성하고 깨어있을 필요성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주신 세 가지의 이유, 동기가 뭐라고요?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세속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단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그 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닥치는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역사의 방향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다시 한 번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말씀을 한 번 서로 나누어 보시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합시다. 승리합시다.